처음 보는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국 사람처럼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민족 본 적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엄마, 우리 오빠, 우리 배사, 우리 마누라 이런 표현을 할까요? 우리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호감을 유도하려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보세요. 대부분의 보충을 우리로 통일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포세럼은 산수시의 메인 상품이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6년 한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판매가 되겠지만 왠지 부족하죠? 화법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많이 넣을 거예요. 또 앞에서 배운 궁금해 기술과 비유법을 적절하게 섞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유명한 맛집을 찾아갔을 때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라고 물어보시죠. 맛집일수록 대표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우린 그걸 꼭 먹어보잖아요. 대포세럼은 올림픽으로 한국을 세기로 알린 88년보다 훨씬 전인 86년에 우리 한국에 소개돼서 지금까지 산수시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죠? 어색하지 않죠?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비슷한 비유를 들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넣어서 말했습니다. 호감과 궁금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화법이죠. 비유는요. 상품과 거리가 멀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다음 시간은 비유나 은유를 발용해서 상품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